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후 2시 35분, 하루 두 차례에 걸쳐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유한타 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박우신 차장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살펴볼 세 종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츠한불은 보유 의견을, 앱클론은 매도, 현대미포조선은 보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상담을 진행해볼 텐데,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이츠한불입니다. 매수가가 6만 5천원, 비중은 10%인데, 지금 손실 구간에 진입한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말씀드린 대로 보유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이츠한불의 주가는 3월 말까지는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았었는데, 지금 4월 달부터 주가가 하락 조정을 거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원인은 역시나 1.4분기 실적,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대치는 충족이 되지 못하는 그런 1.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 조정으로 좀 이어졌다면, 추후에는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 섹터들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그러한, 작년에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기저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하반기에 발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전방적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상반기에 실적이 부진했던 부분들, 이치스킨 같은 경우가 시장이 원래 기대했던 만큼의 실적을 내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 쪽의 유통 채널의 확대, 그리고 사실 이치안부는 네오팜이라는 소위 잘나가는 화장품 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기대감은 충분히 하반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가 자체는 그렇게 싸지는 않은 가격이세요. 그래서 지금 일단 5만 3천 원대에서 주가를 움직여주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이 보여주고 있는 커다란 형태의 박스권, 거의 중단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일단 박스권 상단은 6만 8천 원에서 7만 2천 원 사이입니다. 즉 6만 5천 원 매수가신 것 같은데, 매수가 이상에서 팔기에는 하반기에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6만 8천 원 정도 가시면 매도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유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갖고 계시는 게 좋겠다, 보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앱클론입니다. 시청자께서 매수하신 가격 먼저 살펴보죠. 매수가는 4만 8천 6백 원, 비중은 20%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앞으로 어떤 흐름 보일까요? 네, 일단 이 앱클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매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차라리 다른 동종 섹터 내에서 다른 종목으로 이동을 하시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좀 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올해 1, 4분기에는 굉장히 주가 흐름들이 좋았었는데, 이후에 한 달에서 이제 좀 길게는 두 달여간 조정은 강하게 받고 있죠.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이제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섹터 내에 시총이 큰 종목들 위주로 좀 나타나주고 있는데, 앱클론은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서도 주가 자체, 퍼포먼스 자체가 좀 미진했었죠. 상대적으로 후발 투자에서도 좀 뒤쪽에 속하는 종목군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항체의약품 전문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역시나 이제 당장의 실적 자체는 사실 기대할 부분들은 없죠. 그리고 추후에 성장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제시를 하느냐가 포인트가 된다면, 현재 시점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바닷건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타진하는 그러한 구간에 놓여 있다 보니까, 앱클론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순위적인 측면에서 뒷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여전히 좀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기술적인 부분들 역시 사실 이제 작년에 상장을 한 이후에, 상장 초기에는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였는데, 꾸준하게 고점이 낮아지는 그러한 하락 채널을 형성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좀 지지가 나타났던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2월달, 올해 3월달 꾸준하게 좀 지지가 나왔던 부분이 5월달 들어서 지금 붕괴가 되는 기술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일단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수평이동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세 번째 종목 현대미포조선입니다. 매수가가 10만 천 원이고요. 비중이 40%입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는데, 현대미포조선이 그래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3%대 강세를 시현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까요? 일단 보유고요. 현대미포조선은 생각보다는 조금 더 긴 관점으로 들고 가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전반적인 조선업에 대한,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미포조선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조선업 쪽 내에서도 타픽으로 꼽을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빠르게 전환이 된 대표적인 업체다 보니까, 업 쪽 내에서 타픽으로 꼽을 수 있다,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1,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 볼륨 자체는 사실 기대치만큼 나오진 못했는데, 영업이익률이나 거기에 맞춰 나가는 영업이익 자체는 사실 뭐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하반기에 기대할 여지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인 조선업에 대한 업황 자체는 결국 이제 수주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수주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작년 4분기 그리고 올해 1, 4분기 기준으로 플랫하게 형성이 되면서, 터닝이 되는 모습들, 소위 이제 턴어라운드의 모습들이 수주 물량에서 좀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이러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그러한 산업군이 조선 섹터다라고 보신다면, 현대 위보 조선은 현재 시점에서는 당연히 좀 보유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작년 초였죠. 2017년 초반에 5만 6,800원 최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지금 저점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승 트렌드를 완연하게 좀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현재 9만 3천 원대에 위치는 해 있는데, 9만 원대를 살짝 위협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조정이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11만 원대까지 상승은 단기적으로도 좀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은 하반기까지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변수는 역시나 이제 조선업에 대한 업황입니다. 그래서 조선업에 대한 업황만 체크를 하시면서 현재 시점은 보유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 미포조선 하반기까지 보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세 종목에 대한 상담 해봤고요. 나머지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도 살펴보시죠. 현대모비스는 매도를, 하나 머티리얼즈는 보유, 대아티아인의 매도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로 현대모비스를 살펴봐야 할 텐데 매수가가 22만 8천 원, 비중이 20%입니다. 최근 6거래 연속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약세 흐름을 지속해 하고 있는 종목인데 상승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은 지금 완성차 업체들은 개인적으로는 물론 인재 업계에 대해서 싸다라는 인식은 어느 정도 접연이 좀 깔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주식들은 대부분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포인트라면 그러한 부분들이 좀 겨려가 되는 대표적인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는 투자하기에는 그렇게 나이스한 섹터는 아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고요. 물론 기술적으로는 현재 시점 바닥이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매도라는 말씀은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리바운딩이 나왔을 때 매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매수가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매수가 정도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매수가 이상 가시면 매도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종목은 최근에 이제 글로비스, 현대 글로비스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합병에 대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 무산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글로비스와의 합병, 결국은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인데 이 부분이 예전에는 현대 모비스 쪽으로 많이 주가 측면에서 충분히 괜찮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이었다면 사실 이번에 합병권 같은 경우는 현대 모비스가 어느 정도 손해를 보는 그러한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무산이 됐다라는 부분은 향후에 이 부분이 다시 추진이 됐을 때 지금보다는 충분히 나은 조건으로 모비스한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의 모멘텀은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겠고요. 다만 앞서 이제 언급드린 그러한 투자 관점에서는 개인적으로는 투자하기엔 적절한 섹터가 아니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 기술적으로는 바닥이지만 매수가 이상 왔을 때는 일단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하나 머티리얼즈 매수하신 가격이 4만 4천원 비중이 25%인데 하나 머티리얼즈 오늘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또 무상증자 소식까지 전해되면서 오늘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떤 흐름을 봐야 할까요? 일단은 보유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 회사 같은 경우 실적 지금 보시게 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특히나 영업이익률의 증가세가 굉장히 눈부시거든요. 20% 후반대까지 오피마진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지난주에 추천했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5만원 정도로 목표가를 제시를 했었죠. 4만원 초반이었기 때문인데 사실 오늘 4만 9천원대까지 장중에 고점을 형성을 하면서 사실 일주일 전에 제시했던 목표가 부분까지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격적인 부담이 신규 진입하기에는 다소간의 무리는 좀 따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들고 있는 입장이라면 굳이 현재 시점에서 팔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추세 양호하고요. 수급 자체도 좋고요. 역시나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탄탄하게 저변이 깔려 있는 만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보유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머티리얼즈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보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데아티아입니다. 매수가가 1만 천원 비중이 20%인데요.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좀 변동성이 큰 종목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전략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철도 관련된 신호기 업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최근에 남북 경협에 대한 이슈에 되게 중심에 있었던 업체인데 사실 이제 철도 관련된 종목들이 뭐 여럿 있죠. 대형주 중에서는 현대로템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단에서는 데아티아이와 대오AEL이 예전부터 이제 많이 거론됐던 소위 테마주 성격이 강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수혜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 시기 그리고 일단 밸류 자체가 지금 시총이 거의 8천억까지 육박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밸류이기는 하죠. 물론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의 밸류를 따지기는 그거 역시 또 말이 안 되는 요소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기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내일부터 이제 6월 달인데 지금 6월 초에 여러 가지 남북과 특히 미국까지 연계된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동사의 시세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요. 즉 물론 상승의 여지도 있지만 리스크 자체가 열려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일단 바닷건에서 이미 거의 10배가량 상승을 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시기적인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재료가 이제 노출이 되는 시기까지 도달을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대아티아이 뿐만이 아니라 남북 경영과 관련된 특히나 이제 대형 주단이 아닌 중소형 주단 소위 이제 테마 성격으로 오른 종목들은 이익 실현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대아티아이는 현재 시점에서 지금 따라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일단 짧게 이익 보시고 바로 매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간으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6가지 종목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유한타 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박우신 차장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